카베이라 한 명 또 왔다 트루탄 얻을게 너무 가까이 가지마 왼쪽에 카베이라 있다 계단 아래가 있었고 들어간다 카베이라 이 방에 없다 누워 있을 수도 있어 제대로 확인해 없어 없어 우리 둘만 남았어 난 너무 무서워 쭈쭈 그것은 찰팡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 카페 카프칸 카프칸 부상이야 홍이 홍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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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안에 아니 방 안에 거기 뚫린데 어 거기 그것은 시체였어 니가 자네 시력이 얼마나 좋은거야 2.0이네 나도 본걸 못하니 나 운전면허에서 합격한거야 시력검사밖에 없어 진이 넘만 감사합니다.